아 아 아 아 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컨텐츠 바로 배틀그라운드 컨텐츠인데요 바로 배틀그라운드에서 좀비 좀비 모드입니다 좀비 모드이고요 어 25명이 25마리의 좀비가 바로 4명의 생중자들을 잡는 컨텐츠를 진행할 겁니다 자기장을 5배 속도로 설정을 했고요 폭발 이제 레드존을 5배로 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급품 나올 확률도 5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주먹 데미지도 2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 푸린이는 좀비들한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맘에 드는 우와 신기하지 우와 엄청 신기하다 저기 좀 나갈게요 좀 나갈게요 지나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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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좀비들 봐봐 내려라 야 내려라 눈치 게임하지마 내려라 방송 오지마요 진짜 방송보면 안 돼 이거 방송보고 문화상품권 만원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건 아닌거야 와 자기장 벌써 다음대로 왔는데 자기장 엄청 빨라요 지금 여러분들 5배속 5배속 도망가는게 좋을꺼야 야 도망가는게 좋을꺼야 도망가는게 좋을꺼야 오지말라 했지 내가 인간의 힘을 무시하지마라 야 순수히 보내줄 때 가라 야 니 한명으로 우리 뭐할건데 한명으로 뭐할건데 순수히 보내줄 때 가라 좀비야 벌써 들켰어 너 벌써 들켰어 경찰차 뒤에야 너 벌써 들켰다고 머리 보인다고 머리 보여 내가 보내줄 때 가 보내줄 때 도망가 야 보내줄 때 도망가라고 보급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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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여기 뭐 돌아오지 너 어 여기 뭐 돌아오지 야 멍청한 좀비같은 일하고 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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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로 키워라 자기장에 누가 죽어라 방송 보세요 여러분들 방송 마음대로 보세요 야 다 들어와 방송 방송 다 보든가 우리 밸런스가 너무 망가지니까 치료도 하지 말자 이제부터 아니 잠깐만 뭐야 그거는 치료 못하면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치료는 하자 그래 잠시만 잠시만 나도 죽겠는데 바이 바이 나이텀이 건너지지 아 아 어 좋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아 바로 샷건들 건축 먹었다 아 사양이 죽는다 사양이 죽는다 아 상이 죽였어 아 너무해 살려주러 가요 저거 거기 한명뿐이에요 갔다 갔다 네 갔어요 아니 낚시 지성있는 좀비라고 좀비 온다 좀비 온다 공장으로 오고있어 좀비들의 공장으로 몰려오고있어 나도 가고있어 나도 가고있어 이쪽으로 오고있어 이쪽으로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아아아 야 너 잡히는 사람 바로 부상이야 아뇨 모두가 있는겁니다 어 저거고 이랬는데 어 아 아 아 아아아아 이게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소름돋았어 소름돋았어 나 와 나 소름돋았어 어 이분들 지금 여기서 뭐하는거야 이분들 지금 뭐하는거야 과연 지금 어떻게 될것인가 지금 이분들 마음이 안들었어 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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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워 다 들어와 다 들어오라고 인간이 지금 반란을 반란을 저질렀어요 지금 과연 승자는 들어갑니다 화삿 역시 인간은 저한테 맵이 이상해요 저한테 맵이 이상해요 아아아아 들어간다 아 다 왔어요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흐하하하하하 사람의 배신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역전패 당했습니다 아 와 좀비 진짜 다 학교로 간다 학교 어디에 한 30명 학교로 가 저게? 저기로 한 30명 가 와 미쳤다 좀비들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우리 죽일공부 아 부터 죽는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살려줘 살려줘 아아 살려줘살려줘 아아아아앙 야 누구 날아 누구 날아봐 누구 날아봐 날아봐 아아 야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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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빨리 오는 집이든 들어가 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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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뒤에 봐 와아아아 아 내가 오른쪽으로 얘들아 액스님 액스님 당신 잃지 않을 거예요 잃지 않을 거예요 나오세요 밖에 나오세요 일로와 올라와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어쩜 문 부셔야돼 왜 들어올려면 자리는 좋아 야 개만이야 저기 봐봐 SW 저거 뭐야 저거 우린 진짜 끝장났다 저거 뭐야 야 너 어디 갔냐 야 흐흫흫흫 야 절어가 어어어어어어 야 뿌리가 도와줘 미안했어 저거 어떻게 도와줘 도와줘 이게 바로 닦아 죽일 수일 사회를 사회를 죽었다 어트감 일도 있으iques 야 뭐해 아! 미안해 da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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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urch 우리 님 좋아 아 제발요 제발 그만 오세요 우리 님 좋아 우리 님 좋아 우리들 학교로 오세요 우리 님 좋아 어? 야 포밍 할 시간 없어 포밍 할 시간 없어 와 야 야 20명 달려온다 20명 뒤에 봐 뒤에 X님 준비 하세요 지금 뒤에 엄청 많아요 나와요 나와 건물 나와 건물 나와 신났다 보지마 보지마 으아아! 오아! ㅋㅋㅋㅋㅋㅋ 잠시만 에세하 미안해~~ 홍보 Infanter 아호oz 아호oz 예 여러분도 이렇게 배트그라운드 좀비 모드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드릿지 팔로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시청자 참여 이벤트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재밌게 많이 참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밸런스 패틸 해가지고 다음 시점에는 더욱더 재밌게 숫자도 좀 밸런스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신 분들은요 스크린샷과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여기서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Bye